또 하나는 뭐냐면 삼국유사가 되겠는데요. 21쪽을 보시면 삼국유사는 어떠한가? 1281년경에 승려 1연이 편찬한 이 책은 저자 개인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역사를 기술한 야사의 성격을 띄고 있다. 고조선에서 신라 말기의 역사를 기록한 1권과 2권을 기이 편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단적인 예의다. 신이 한 것을 기록한다는 편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사사와 달리 삼국유사는 각 왕조를 흥망성세와 관련된 신화와 전설의 비중을 두어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이렇게 좀 약간 안 좋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이 편 이게 좀 약간의 어떤 착각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편이라고 하면 기이한 것을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이 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어떤 역사를 갖다가 적어놨다. 신화나 야사를 적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기이라고 하는 한자는 다릅니다. 뭐냐면 기이라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기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본기가 있잖아요. 본기에 있는 내용과 다르다. 다른 부분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알 수 있는 맥락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계는 물론 일반 사람들까지 기이를 기이와 혼돈하고 있다. 즉 기이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기이 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이 기이 편은 기이한 내용을 모아놓은 장이 아니라 삼국사기 본기에 빠진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가의 시조가 되는 성인들은 신화적인 내용으로 그 역사를 전하고 있는데 역사를 전할 때 보면 중국의 사서들이 그렇잖아요. 태고쪽을 보면 신화적인 내용으로 그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삼국의 시조가 신비로운 데서 나온 것이 어찌 괴이한 것인가. 괴이한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것으로서 난생 사화든 이런 걸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이를 첫머리에 싣는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삼국유사는 불교사관으로 덧칠되어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그리고 현 인류문명의 최초의 나라인 환국을 불교신화 속의 나라로 변질시켰다. 옛날에 환국이 있다고 기록하면서도 이 구절에 위제석야라고 하는 주석을 붙여서 환국을 불교신화에 나오는 제석신의 나라로 풀이한 것이다. 이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말미암아 그전까지 분명히 실존했던 환국의 역사가 부종되고 말았다. 사실은 이 부분의 주석을 아니달만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23쪽에 보시면 한민족의 독자적인 사설을 사처에 간직해서는 안 될 책으로 규정하고 수탈 소각하고 그리고 일제가 20여 년에 걸쳐서 이 땅의 사설을 침탈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국사 말살의 일환으로서 상고사는 생략하고 삼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조선사회에 널리 배포하였다. 특히 환국배달 고조선의 역사가 일부 기록된 삼국유사는 그 내용을 변조하여 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 조선시대에는 조선이 명사대주의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종 때도 신지비사 신지비사를 불태우게 됩니다. 신지비사는 따로 펴보지 못하게 하고 따로 봉화해서 올리라라고 하면서 신지비사를 직접 본 뒤에 불태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서령, 수거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조 때부터 성종까지 3대 동안 고유사설을 전부 수거하는 명령이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50년 동안인데요. 특히나 예종 때는 뭐라고 하냐면 닉자처참이라고 합니다.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태종 때 바로 신지비사와 같은 그런 책들을 수거해서 불태우고 세조, 예종, 성종 때는 수서령을 통해서 그러한 사체에 보관할 수 있는 단군조선과 그 이전의 역사를 드러내는 모든 사서들을 수거를 해서 또 불태우거나 수거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거해 놓았던 그런 책들을 볼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그런 이맥 선생이 연산군과 중종 시절에 이 태백일사를 편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시간적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 부분을 보면 삼국유사의 양면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류 창세 역사와 한민족의 시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와 한민족의 시원 역사 시대가 왜곡되고 부정되는 빌미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를 과연 일본이 그렇게 대중화시켰느냐 그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연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삼국유사가 널리 알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임진왜란 때 보면 가또기요마사가 삼국유사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구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에게 이렇게 주었고요. 덕천가강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것이 일본 왕실에도 삼국유사가 이렇게 옮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바로 그 삼국유사 정덕본, 중종 임신본이라고 하는 그 책들이 전부 임진왜란 때 실려가가지고 일본에서 일본에서 나고야까지 그리고 교도, 교도의 왕실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고야의 호사문가에 보면 17세기 1624년에 일왕에게 보낸 서정 목록 중에서도 삼국유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3세기 1연이 쓴 삼국유사는 1512년 경주에서 다시 인쇄된 다음에 임진왜란의 와중에 삼국유사는 전리품으로 일본에 건너가게 되었고 외장 가또기요마사는 이것을 이 삼국유사를 독구가와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 삼국유사는 1927년 최남선이 새롭게 알리기 전까지는 415년 동안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판본이 있기는 하겠지만 몇 가지는 있기는 하겠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잊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은기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삼국유사 연구의 도화선이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도쿄제국대학 국사학과의 치보이 쿠메즈라고 하는 학자의 출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임진왜란 무렵에 일본으로 유입된 삼국유사는 1904년 도쿄대문학부에서 사지총소로 간행됐고 이는 간다본과 독구가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시금석으로 떠받들어지는 삼국유사는 오랜 시간 버림받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동경대학에서 이 삼국유사를 1904년에 출판을 하게 되면서 이 출판은 되는 그 교정본에 보면 삼국유사의 국자를 명확하게 나라국자로 이렇게 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해서 우리나라도 역수출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삼국유사를 보고 배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만이시루인데요. 스승이 썼던 책을 갖다가 조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이 책을 출간을 하면서 그것을 변조를 하게 됩니다. 조선사 편수회가 나오기 때는 1916년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1922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25년에 조선사 편수회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조선사 편수회의 3인방이 있습니다. 구로이타 가스미, 이나바, 이와기치 그리고 이만이시루가 있는데요. 특히 이만이시루는 1926년에 이 조선사 편수회에 있으면서 뭐냐면 석유환국이라고 하는 정덕본에 나오는 거죠. 그것을 석유환인으로 조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한 것이 확연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왕자. 왕자가 쓰여져 있는 나라국자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긁어가지고 석유환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초록불 이문영이라든지 위소론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만이시루가 더치를 한 것이 아니다. 수남 수택본인데 이것을 상공기사를 당초 가지고 있던 수남 안정복 선생이 더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맥락을 보면 안정복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수남 수택본을 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작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만이시루가 아니라 우리 수남 안정복 선생에게 완전히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틀린 것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수남 수택본을 저번으로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26년에 교도대학에서 나왔던 이만이시루 본이죠. 그 본과 그리고 1932년에 고전 간행에서 나온 것이 전부 다 수남 수택본을 저번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이 수남 수택본이라고 한다면 건드리지 않았다면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둘 다 그은 흔적들이 있죠. 만약에 고전 간행의 수남 수택본이 안정복 선생이 조금씩 이렇게 아 이게 인자인 것 같다라고 조금 이렇게 만약에 써놨다면 그거를 확연하게 크게 이렇게 이걸 그어 가지고 환 인자로 바꿔버린 것이 누구냐. 바로 이만이시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이시루는 삼국유사 수남 수택본. 이 수남 수택본이 뭐냐면 수남 안정복 선생이 가지고 있던 정덕본이에요. 그러니까 정덕본을 가지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뭘 쓰잖아요. 낙서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설명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남 수택본의 환국을 환인으로 덧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이시루가. 그래서 바로 환국과 배달 조선의 국가성립사를 환인환웅당군의 신화 속의 3대 인물사로 바꿔버리고 이 인물도 없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분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최남선 선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걸 천인의 망필이다. 어떻게 환국을 환인으로 한 글자를 바꿔서 우리의 어떤 역사를 싸그리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1927년에 삼국유사 개명이라고 하는 잡지에는 개명본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수록되어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중적으로 많이 유통이 되어서 결국에는 삼국유사가 우리 국민 그때 당시에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단재 신채호 선생도 삼국유사의 이 부분은 분명히 환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인으로 써서 이렇게 바꿔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독립운동 역사가들, 독립운동 역사가들의 환국의 인식,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환. 그러면서 그 사이에 삼성기라든지 우리의 어떤 환당고기류의 어떤 책들이 또 이렇게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떤 게 합해져서 결국에는 임시정부에서는 환국을 우리 국통맥에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한국 독립당에서는 환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한국 독립단의 단강 해석을 보면 조수왕 선생이, 조수왕 선생이 신척우 선생하고 교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나 또는 이 환국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첫 꼭대기에 석유환국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1942년 3.1절 선언문이죠. 이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때가 일본의 선전포고를 할 때예요. 전쟁의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들고 일어나라고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글을 쓴 거죠.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라고 하면서 환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환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은 대부분 환당국이 속에 있습니다. 삼성기상, 삼성기하, 그리고 태백일사 삼신오제봉기, 태백일사 환국봉기 등의 환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삼국유사가 거기에 중간에 딱 있어요. 삼국유사 정덕본이 있고 그 삼국유사 정덕본이 이어져서 그 내용을 인용을 한 약천지, 풍암지파, 수산지, 유원지 중 대부분이 삼국유사의 석유환국을, 석유환국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삼국유사의 석유환국이 있었기 때문에 환당국의 내용이 이렇게 정확하게 대중들에게 이해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 고조선기의 그런 어떤 환웅에 관한 이야기, 신시개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환웅 신시처럼 나라를 이렇게 완벽하게 기술한 세계 역사는 없다. 건국이념을 공식적으로 표마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환웅 천황이고 천황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는가라고 하면서 이 부분만 자세히 그냥 이렇게 제대로만 해석을 하여도 여기에는 환웅의 신시개천, 건국의 그런 소식이 들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군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왜 석유환국을 부정하고 단군을 신하로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삼국유사를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렸다기보다는 이 1904년본이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경제대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알려지고 싶지 않았던 이런 삼국유사 고조선기의 내용들이 퍼지게 되는 거죠. 퍼지게 되니까 사실은 이걸 갖다가 다시 막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의 선담이다.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사적은 한국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그리고 나카미치오는 승도,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 단군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오, 날조된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이만희 시류가 1921년 단군고라는 논문에서 단군 신하로 이렇게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삼국유사에는 북부여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모수가 건국한 북부여, 그리고 동명제가 졸본주의 졸본 부여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북부여와 동부여도 분명하게 국가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락국기를 실었죠. 그래서 가락국기에 보면 금관가의 10대 왕들이 이렇게 계보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역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은기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커지고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세계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더 자주 던질 것입니다. 거기에 답하려면 우리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뭐뭐뭐뭐만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겠습니까? 삼국유사죠. 삼국유사인데 저는 이게 환단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땡땡땡땡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는 환단곡이 만한 그런 텍스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요. 그럼요.